네, 송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행을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디센터 도혜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죠? 네. 어색합니다. 서울경제 디센터의 도혜리 앵커가 저희 블록미디어 채널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요? 아, 저요? 이렇게 또 블록미디어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영상 보러 들어오셨는데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상 처음인 것 같아요. 저녁 7시에 라이브를 하는 게 저희도 어색하고 세팅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왜 했냐? 지금 도혜리 앵커가 출연하시는 예린의 마켓뷰를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지어 리허설도 하고 네, 저희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음성 테스트도 했잖아요. 할 건 다 했어요. 네,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주 고퀄리티의 방송을 그런 약속하지 마. 그런 약속이요. 하지 마, 하지 마. 약속하면 안 되고요. 네, 즐거운 방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볼록미디어가 서울경제 디센터에 기자를 섭외를 한 것 자체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좀 발상이 전환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뉴스 채널 같은 경우에는 타사 기자들이 나와서 해설을 해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기존에도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에 보면 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기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크리프트 업계에서는 조금 그런 게 어색했는데 제가 그런 게 어딨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면 나와야지. 사람이면 나와야지. 너무했나? 그 정도. 이제 다양한 시선이 좀 필요하다. 또 볼록미디어가 갖고 있는 시선 외에도 사실 미디어마다의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또 보시면 아, 이 디센터의 기자는 이런 쪽으로 또 주제를 또 선정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 저희가 쓰면 비트포인 ETF에 집착했을 거예요. 제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또 기대해 주시면 또 굉장히 혁신적인 주제를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서울경제디센터의 부장님과 대표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거든요. 네, 제가 내일 보내드리면 됩니다. 네, 지금 책상 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세트에 익숙하지 않은 타사의 앵커라는 점. 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 번 흔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지금 머리숭숭이 님이 손을 다섯 번 이렇게 흔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어색합니다. 어색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 안 어색하잖아요, 지금. 네, 어색한 것도 좀 있긴 한데 시작하기 전이 더 안 어색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또 처음이니까 조금 어색하고 그래야죠. 처음부터 너무 능숙하면 또 이제 점점 성장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방송도 성장형이야?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에 7시 생방송으로 저희가 둘이 찾아가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좋습니다. 네, 마켓뷰라고 하면은 한 주를 돌아보고 또 한 주를 전망하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안에서 저희가 썰을 풀면서 약간의 토크 개념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뭐 너무 딥하지 않고 가볍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첫 순서 굉장히 역사적인 날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죠. 뭐가 그렇게 뜻깊은데? 네, 오늘 여러분 바로 비트코인 백서가 세상에 처음 얼굴을 내민 날입니다. 네, 내용으로 볼까요? 네, 내용으로 보시면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익명의 개발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8쪽짜리, 3쪽까지 포함하면 9쪽인데 이 비트코인 백서를 세상에 딴 내놓습니다. 네, 딴 내놔요? 딴 내놔요. 긴장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짠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제목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 간 거래 전자화폐 시스템, 비트코인은 이 시스템이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B2P 전자화폐다. 여기에는 이제 코인이니, 크립토니 이런 거 없잖아요. 표현 자체가. 그렇죠. 표현 자체에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 이런 게 이 백서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개인 간 거래하겠다. 우리 은행이나 이런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이다라고 백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궁금하죠. 이게 지금 백서가 나온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분은 지금 요즘 막 비트코인 ETF 뉴스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살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썰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아,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몇 년 전만 해도 자기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죠. 내가 사토시다. 나머지는 다 허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허위였고. 그것도 허위였죠. 심지어 뉴스위크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도 그것도 허위였고. 네. 여러모로 허위가 많았는데 아무튼 오늘이 10월 31일이 비트코인 백서 8쪽짜리의 깔끔한 P2P 전자화폐의 내용을 담은 백서가 사실 이때도 이제 화이트 페이퍼라는 단어를 쏜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볼 때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라고 검색하니까 나오거든요. 나중에 썼을 때 있잖아. 아무튼 화이트 페이퍼가 논문일 수 있겠죠. 논문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내가 논문을 썼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이때는 비트코인이 실제 발행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백서가 나오고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이 시작된 거는 2009년 1월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백서가 나오고 나서 1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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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이 변했다. 네. 앞으로 15년 후엔 또 어떻게 될지 큰 기대가. 그래서 하나의 자산군을 좀 갖고 있습니까? 하나의 자산군이요? 아, 그럼요. 저는. 비트코인은 신뢰예요. 네. 신뢰라고. 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없어졌거나 없었거나 죽었다면 죽었다면? 저희 최창한 선임 기자님이 항상 하시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 오. 비트코인 죽어라 죽어라 외치면서 네. 영원 간다 라고 외치는 세력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끄떡이 없다. 아,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비트매니아 방송 보시면 좋겠고요. 그죠. 그런 세력이 있죠. 그 제가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워렌 버핏의 굉장히 가까운 동료분이시잖아요. 그분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워렌 버핏의 가까운 동료가 한둘이야? 아주 가까운 동료분도 항상 비트코인 가치 없다. 영원 간다. 이런 말씀을 주기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영원을 가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었나요? 제이피 모건을? 네. 예전부터도 상당히 미국의 큰 대형 금융계에서 특히 CEO급 되는 C레벨들이 코인 시장,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거의 한 5년 이상 갖고 있었던 것 같고 특히 2017년, 18년에 비트코인을 더불어서 알트코인의 붐이 일었을 때 그 이후에 버블이 꺼지니까 자산 시장이 너무 엉망이 됐다. 이러면서 비판에 비판을 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CNBC의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빡빡이 아저씨 우리 암튼 아 그러니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이랬다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찰리먼거? 찰리먼거? 아 그래요 맞아요. 찰리먼거 그러니까 뭐를 먹을까? 매우 친한 매우 친한 사이라고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저한테 묻지 마시고 똑똑하신 댓글에 계신 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아마도 디센터의 부장님이 아닐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비트코인 죽어라 죽어라 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음 그죠 예 그리고 2023년 현재 10월 31일이 됐고 10월 24일쯤부턴가요? 다시 반등을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올해의 지금 1차 저지선 이라고 불렸던 3만 5천 달러선에 거의 목돌을 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10월 한 3, 4주 차에 쭉 오른 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아 일단 좋다 아 굉장히 감정적이구나 아 좋다 좋죠 그리고 제가 이거였고 관련해서도 이제 짐크레이머 짐크레이머 나왔어요 짐크레이머 맞습니다 퀴즈쇼인가요 재밌네요 퀴즈쇼 맞습니다 퀴즈쇼인걸로 맞아요 짐크레이머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 하면서 컨셉을 잡으려고요 네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거죠 저희가 퀴즈를 그냥 낼게요 나중에 맞추시는 분한테는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진짜로 해서 저희 JJ 국장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좋았다 거기까지 했어요 기분이 좋았다 아 그리고 이제 업계에 제 친한 동료분과 후배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기자는 아니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인데 이제 왜 올랐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이다 둘 중에 뭐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뭐 맞다 그르다 이게 맞고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 뉴스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스타트를 끊은 것은 비트코인 ETF 호재 뉴스이긴 한데 이게 삑사리 뉴스였어요 그렇죠 오보였잖아요 물론 미국에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타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긴 좀 그런데 코인텔레그래프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초대형 오보를 냈습니다 그게 10시 한 5분이었나요? 제 기억에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5분에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을 열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텔레그래프랑 심지어 코인마켓캡에서 나는 푸쉬를 보내는 걸 처음 알았어요 코인마켓캡에서 공지 푸쉬를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무슨 공지가 아니에요? 승인됐다고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했는데 가격은 이미 엄청 전부지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없어 승인됐다 승인됐다 보통은 그게 이제 무슨 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인 직감이 들어서 저희가 기사를 속보를 내야 되잖아요 속보를 저희가 이제 블록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 특파원 세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속보를 전역을 담당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속보치를 저도 체크를 같이 해야긴 하죠 제가 눈을 뜨고 있는 이상 보러 갔는데 역시 우리 박재형 특파원이 이미 속보를 쓰면서 뒤에 점점점 미확인이라고 이미 해두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리하신대요? 굉장히 예리하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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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미확인이라고 이렇게 해두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처음에 X발 트위터발로 코인 텔레그래프의 인턴들이 뭔가를 올렸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그 다음 썼던 것이 블룸버그였나요? 그 다음이 로이터인가요? 어딥니까? 또 아시는 분, 피지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어디서 받았었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인텔레그래프가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도 했고. 진상이야 진짜. 이게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본인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그걸로 인해서 산만보를 깼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시장이라는 게 센티먼트라는 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대한 파도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간 업계에서 호재에 정말 목말라 있었다. 맞아요. 뭔가 이 침세기가 계속되면서 좀 좋은 소식 없나 거시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그 딱 하나 블랙록 ETF가 승인됐다. 이 뉴스 하나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라고. 저는 반대로 참 이 비트코인이라는 좋은 자산, 좋은 가치를 갖고 있고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자산에 호재성 뉴스가 이렇게도 없던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면 만약에 실제로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킹 반영이 돼서 얼마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다. 뭐냐면 승인이 됐다는 뉴스가 물론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제가 예상해 기대하는 것보다는 튀지는 못했어요. 그걸 통해서 2만 7천 중반에서 3만 치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럼 따지면 한 12% 오른 거거든요. 근데 ETF가 승인된 것 치고 12%는 조금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이 오보라고 밝히기까지 한 두세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올랐던 거고 오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만약에 진짜였으면 또 쫙 치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예전에 제 기억인데 이제 2021년도 2월 달에 그때 이제 엄청난 뉴스가 있었죠. 바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비슷해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밤이었는데 밤 11시경인가 그랬습니다. 딱 그 외신이 뜬 거예요. 그래서 대박! 지금이야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이렇게 하나로 자산군으로 인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일반적인 모습으로 듣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저도 이제 막 기사를 쓰고 그러고 나서부터 비트가 쭉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해였나요? 21년도에 정고점을 찍었나요? 네. 6만 8천 달러. 네. 그렇게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딱 테슬라가 샀다 했을 때 오르긴 했지만 한 번에 팍 튀지는 않았는데 그 상승제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최고점을 간 거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승인이 된다면 그때와 비슷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 보면 영참혜님이 그 뒤로는 이제 못해도 여기까지는 가겠지 이런 마인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나눠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기대감이 한층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랑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도 이러한 호재성 뉴스들이 단타성으로 올라주긴 했으나 그때 오를 때에 이제 포지션이 있었던 이제 선물 옵션 매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터지고 그리고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제 현물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것들이 다시 한 번 지지세를 지지대를 밑에다 깔아줬다. 그래서 한 걸음씩 올라갔고 또 한 번 터진 것이 이제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있었던 지금 현재 3만 4천 중반이죠. 3만 4천 중반까지 오게 된 이런 시세의 배경이 됐다. 이런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자 준조님께서 농담은 그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엄청 딥하게 뉴스를 전해드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긴 한데 워낙 많이 그런 걸 해갖고 조금 가볍게 하면서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온 내용 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이 바네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수정본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의 의미가 있는 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블랙록도 며칠 전에 이제 이 수정본을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본을 제출했는데 이게 용어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어차피 바네크와 블랙록이 동일한 법률 대리인을 써서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쨌든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조언을 해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더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업계 관계자들이 점점 기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비트와이즈도 지난 9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의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쭉쭉 나와요. 캐시우드가 이끈는 아크인베스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 그래서 왜 이렇게 이 현물 ETF 신청서를 냈던 기업들이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제출을 하는 걸까. 하물며 바네크와 블랙록은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비슷하게끔 그렇게까지 해서 제출을 하는 걸까. 왜 수정을 하는 걸까. 왜 수정을 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죠.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가. 유명한 양반이죠. 이분은 사실 비트코인 ETF 기사 보시면 이분 말씀이 인용이 되지 않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점입니다. 유명한 표 있어요. 이렇게 블룸버그 터미널 색상 주황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갖고 ETF 신청한 회사들 그리고 데드라이를 원, 투 해갖고 이렇게 만든 표가 있는데 이 양반 기사에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사실상 항상 ETF 비트코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이제 이번 일로 굉장히 전 세계 원래도 유명하셨지만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 이제 명확하게 요약하고만 하자면 아, 이거 좋은 신호다. 확실한 진전이다. 왜냐하면 운용사와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에 어떤 소통이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너네 이런 거 좀 부족하니까 이제 미리 제출한 서류를 보고 아, 이거 좀 부족한데 이 부분 좀 보완해 줄래? 보완해 갖고 오면 한번 볼게. 라고 이런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서류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 거 아닐까? 이거 굉장히 확실한 진전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영참혜님이 굉장히 아까부터 퀴즈를 잘 풀고 계신데 지적사항을 계속 수정하면 답에 가까워진다. 아, 이거 명언입니다. 명언이네요. 신지혜님도 이제 같은 생각이시라고. 그렇네요. 오답노트 제출,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 이제 점점 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SEC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이제 26일이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맞다. 이분 아시죠? 게리겐실러 SEC 위원장님. 네. 유명한 분이에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8개에서 10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출된 신청서가 SEC 5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에 넘어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뭐 아직 예단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SEC가 언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줄 겁니까?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시기에 대해서 정해진 것도 없다. 그리고 신청서들이 각기 다른 날짜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언제 이렇게 동시에 이들을 다 승인해주겠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번 연기를 할 때 일괄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게리겐실러의 입을 통해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서 지금 바로 넘어가면 위원회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5 멤버 커미션으로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5명으로 넘겨진 SEC 자체의 어떤 조직이 있겠죠. 거기로 넘어가겠다. 신청서가. 그래서 그 5명이서 검토를 해서 뭐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시기가 뭐 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없는 거죠. 지금 PT상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지금 로이터 발로 나온 제목하고 중간에 나온 이제 코멘트, 쿼테이션 딴 거. 네. 제가 이 멘트는 지금 처음 봤는데. 아 그래요? 읽어보니까 5 멤버 커미션으로 넘어가면 사실 자기의 손을 떠난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m going to pre-judge them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로 넘어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단은 하지 않겠지만 넘어가는 거 이후에는 이제 그거는 위원회의 소관이다에 가까운 뉘앙스로 저는 읽히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보다 영어 더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긴다. 그렇게 조금 희망회로를. 그렇죠. 여기서 데이가 어쨌든 다 그 서류, 비트코인 현물 ETF 서류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치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거 언제 승인될지 난 몰라. 약간 이렇게 선을 두고 거리를 두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SAC 소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위원회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사실 게리겐슬러 위원장이 조금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정식 인터뷰가 AI 관련된 것이 지난주에 한 차례 있었고요. 재지난주인가? 네. 그거 외에는 공식적인 인터뷰라고 할 만한 쿼트가 안 나왔어요. 대부분은 이제 뭐 약간 뭐랄까 비유하는 그런 것이 나왔고 특히 AI 관련된 것은 올해 이제 채 GPT 때문에 AI 생성형 AI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채 GPT라든지 생성형 AI를 통한 금융 상품의 제공.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데 지금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을 알리는 애를 쓰시네요. 그러니까요. 위험한 걸 싫어하는 안전주의자 게리겐슬러 님인데 아무튼 이분이 올해 하반기는 SEC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내주냐 마냐보다는 AI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거를 제동을 거는 데 조금 힘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도 그런데 훨씬 더 액센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사실 이제 어떠한 위원회에 어디 불려나가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블룸버그 TV와 19일이던가 20일인가요. 깨고 계시는데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블룸버그 TV 기자와 나눴던 아주 짧은 인터뷰에서도 지금 PT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도 될 것 같은 뉘앙스로 저는 느꼈어요. 아, 그래요? 블룸버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마 보시면은 인터뷰가 영상으로 있을 텐데 저희가 틀어드릴 수는 저작권상 없을 것 같고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하면서 짧게, 정말 짧게 했지만 거기에 조금 함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한번 가족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분이 이날 26일날 이거 제가 기사 1부를 가져온 건데 지금 이날 쏟아 내셨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동안 참았구나. 여전히 많은 암호화폐는 증권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 내셨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어쨌든 이분의 위치가 증권거래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금융 관계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 원장한테 코인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라고 하면 대국민 인터뷰로 방송이 나가는 상황에서 코인 해도 괜찮습니다. 이러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기는 있지 않죠. 투자자 보호 어쩌고 항상 얘기하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코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주식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건 여담이긴 한데 이번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보면 코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버거코인 수위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나온 양태를 보면 양이나 질이나 악질인 것은 증권 쪽도 엄청나게 많고 그럼요. 피해자를 양산한 것도 그쪽이 생각보다 많고 그것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코인 시장과 똑같이 많습니다. 물론 이쪽은 법령이 아직 재정이 안 돼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제 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법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지 아무튼 그렇게 국내에서는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조조민성님 멈춰. 너무 많이 나갔다. 네. 좋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찬은 갠슬러 닮은 쭈꾸미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가족과 함께 만찬 먹었습니다. 아, 만찬.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FOMC가 이미 31일이면 오늘 미국 시간으로 31일인 거죠? 그렇죠? 1일. 1일. 네. 한국 시간으로 31일? 매일 밤 2일 새벽. 아, 명확히. 네. 그렇죠? 그래서 1일에서 2일 넘어가는 새벽에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어? 넘어갔네요.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거의 98.3% 제가 아까 오후 3시경에, 네. 네. 패드워치. 네. 캡처한 건데 시장에서는 거의 이번에도 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요. 사실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기준금리 여러 차례 인상한 효과가 있다. 이런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또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어떤 이유가 되냐면 사실 미국의 부채 상환이 지금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가 원한다면 무제한급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것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다 빚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 부채에 대한 빚의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 또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서 역시 비트코인이 최고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냥 무작정 비트코인이 최고야? 아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국채 마음대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이런 화폐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다른 저희 영상을 보시면 역시 백훈종 이사 또 소환해야 되는데 백 이사님이 얘기를 한 게 딱 그겁니다. 1971년도에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제도를 닉슨 쇼크를 통해서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국채가 이제 최정점의 트레저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자산 형태도 이제 대적할 수 없는 자산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베트남 전쟁의 이제 전쟁 자금으로 쓰기 위한 발판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건 뭐 하건 다른 나라들은 세계 최정점에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그거를 매입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빚이 전 세계로 뿜어져 나오고 미국은 부강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많아진 국채로 인한 손해. 그래서 그 나라가 사게 된 자산은 쪼그라드는. 이걸 우리가 저기 뭐라 그러더라? 양털깎기. 양털깎기를 통해서 이제 미국만 부강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우 아주. 아우 내가 방송을 너무 열심히 편집했어. 다 외웠습니다. 다 하시네요. 제 의견 아니고 백훈종 이사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훈종 이사님은 완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시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 국채의 미친듯한 뭐랄까. 쌩 난리 지금 국채금리가 어쩌고 미국 국채가 어쩌고 부채가 어쩌고 다 이제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의 반대급분은 무엇이냐. 이 위험을 리스크를 해징하고 넘어서서 세계 최정점의 자산으로 군림할 수 있는 예전에 달러는 이제 금을 바꿀 수 있는 사실상의 그냥 증서에 불과했는데 미국의 국채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단계 레벨 다운시킬 수 있는 아이가 누구냐. 그것이 btc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제 비트 맥시멀리스트 애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저도 뭐 제가 맥시라고 하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고 가족과 만찬하기에도 벅찬 그런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뭐랄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제 무장정파와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이제 점점 그 전쟁도 포크아트 워가 돼가고 있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양쪽에 지금 140조 달러인가요? 140조 원인가요? 이거를 찍어서 지금 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또 전세계에 있는 국채들 그러니까 미국이 신뢰도가 높은 국채 신인도니까 그것 때문에 샀던 것들은 값이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감수할 때 그럼 비트코인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쵸. 내가 너무 말을 많이.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출연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가름해요? 조일리님이 그래서 확실히 DCA가 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DCA가 이제 부분 부분 이렇게 쪼개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매달 날짜 정해놓고 비트코인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DCA 하면은 저희 업계에서는 사실 업루트 컴퍼니라고 해서 비트세이빙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랑 친해서 그냥 알려드린 건데 이장우 대표가 DCA에 이제 뭐랄까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느 연도에 연도에 걸쳐 있더라도 이렇게 넘어갈 때 DCA를 그냥 차곡차곡 하면 그냥 30% 정도는 먹는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특히 이런 상승장일지라도 이게 DCA는 하락과 상승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쵸. 하락하면 같은 값으로 더 많이 사는 거고 상승하면 아깝지만 같은 값으로 조금 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똔똔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저도 이제 일반적인 아주 직장인이잖아요. 그럼 DCA 컨셉이 나쁘지 않다. 한 방에 투자를 해서 뭔가 수익을 쫓기에는 비트코인은 좀 무겁다. 움직임이 조금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참혜님께서 개수 늘어난 재미가 크다. 그렇더라고요. 1비트 모으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1비트 모으셨습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댓글이 재밌는 게 많아서요. 영참혜님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찍어내는 달러의 신뢰가 무너지겠죠. 비트코인은 미래의 돈입니다. 네. 비트맥 씨가 웃고 있습니다. 네. 지혜신님. 상관없어요. 어차피 서울 아파트 가격 갈 건데 5천만 원을 사든 8천만 원 사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만큼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조혜리님. 결과적으로 보면 상황이 휘둘리지 않고 DCA로 하는 게 좋다. 라고 왜요? 왜요? 댓글도 봐봐요. 댓글이요? 1비트 있네 있어. 어. 노코멘트 할 거예요. 저는. 아유 있네. 네. 얼굴이 더 빨개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으니까. 아 그래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파월 얼굴 한번 보고요. 네. 파월 얼굴 봤고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 코인마켓캡 보시면요. 여기에 WBTC라는 코인이. 또 비트코인이야? 네. 지금 상위 시가총액 15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이게 뭔가? WBTC는 뭔가? 그리고 심지어 이 그림 뭐라 하죠? 이 그림도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테두리는 까맣은데 안에 있는 주황색은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하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말씀하신 거 되게 예리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테두리를 잘 보시면... 예리했어요? 네. 고마워요. 네. 테두리가 랩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WBTC는 1BTC라고 보시면 되고 이해가 혹시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BTC? 이거 약간 테더 같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테더 같은 건데 그러니까 테더도 똑같죠. 달러 예치하고 그만큼 똑같이... 쌤쌤이다. 네. 쌤쌤이다.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쌤쌤이다. 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지금 표정이 쌤쌤이라는 표현을 써도 됨? 뭐 이런 표정인데. 쌤쌤이라는 표현은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처음 써본 거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쌤 알아요? 알고 들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랩핑했다는 게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또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좀 아시겠지만 요즘에도 물론 비트코인 생태계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아직 좀 미진하죠.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의 이런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는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좀 이제 디파이를 활용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디파이를 써먹어보겠다?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비트코인 체인이 따로 있어요. 답답해하는 거 봐. 아니에요. 비트코인 체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체인도 따로 있죠. 근데 이제 디파이는 보통 이더리움 위에서 많이 돌아가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체인에서 나온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 있는 디파이에서 써먹어보고 싶은 거죠. 왜냐? 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비트가 좀 오를 것 같아. 계속 갖고 있을 때 팔기는 싫은 거죠. 그럼 이 비트를 계속 묶어두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용해서 뭐 여러 저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이자도 받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직 비트코인 생태계가 이더리움 생태계에 비해서 그런 게 조금 작아요. 규모가.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럼 이더리움 위에서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는 없을까?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더리움 위에서 비트코인을 발행한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맡기고 이제 동일 동등한 수단에 WBTC라는 걸 발행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 가상 드라이브 같은 건가? 가상 시뮬레이터 같은 건가요? 이더리움에 얹을 수 있는 형태의 형태로 만든 거죠. BTC인데 얘는 1BTC랑 패깅 돼서 형태는 있으나 실체는 저쪽에 있는 거야. 1BTC에. 그죠. 1BTC는 이제 딱 있는 거고 고정돼 있는 거고 그것만큼. 아상 드라이브래. 그것만큼 WBTC가 발행이 돼서 이걸 이제 갖고 사람들이 파이도 하고 수익도 내고 이자 수익도 받고 막 이것저것 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럼 다시 이제 바꿔서 BTC로 바꿔서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위라 그랬죠? 15위입니다. 15위인데 가격은 그냥 BTC랑 같은 거죠? 그죠. 가격은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아까 제가 찍었을 때 이때 비트코인이 3만 4천 달러 때에서 움직였는데 비슷하고 근데 이제 발행량이 여기는 아직 5,176 WBTC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발행량은 2,100만 개가 발행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을 맡겨야 그만큼이 발행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정도 맡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일종의 디파이 서비스로 예치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예치를 해서 좀 수익을 얻고 싶은데 안 되니까 대부분이 이더리움 베이스니까 거기 넣기 위한 이제 대체수단이 WBTC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15분을 썼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지는 해본 것만 알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투자자가 직접 뭔가 이 WBTC를 발행하고 이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이렇게 WBTC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게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비트코인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막 10억 원 갈 것 같으면. 인내 있어. 10억 원 갈 것 같으면 이거 팔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든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WBTC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시장의 수요가 많아졌다 정도로 판단을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가격을. 물론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나름 이런 디파이가 이것저것 나오고는 있습니다. 선생님도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는 그들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업비트에서 사면 개인지갑으로 못 옮기지 않나요? 업비트 어디 댓글이죠? 네. 서로 상담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는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변문종님께서 저는 15개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요? 비트코인이 15개 있나 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15개 있다고. 비트코인 캐시도 하나에 30만 원씩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좀. 어? 지금 표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 위험한데? 자기는 지금 1BTC 있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1BTC 있는 거야.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1BTC를 가진 여자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코인마켓캡 화면인 것 같고 제목에 있네 내용이. 밈코인이 약진했다. 네. 밈코인 약진. 대표적인 밈코인인데요. 페페코인이고. 최근 한 달 동안 48.15% 올랐습니다. 그러면 비트가 오른 것보다도 많이 올랐죠. 네. 대체 이 페페코인이 뭐냐. 이거 정말 어떻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네요. 참고로 한 달 동안 48% 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한 달간 28%인가 올랐습니다. 비트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거죠. 훨씬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밈코인이에요. 누구 닮았는데? 어. 전 바로 떠올랐지만. 누구 누구?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페코인이 보시면 왜 올랐냐.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좀 그래도 호대라고 볼 수 있는 이슈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27일에 웨일얼러트. 여기 이거는 무슨 시스템이냐면 큰 고래. 가상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 지갑을 웨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래의 주소를 얘네가 다 좀 갖고 있어요. 웨일얼러트가. 그래서 여기서 뭔가 고래 지갑에서 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페페코인 6조 2422억 2207만 3천 203만 38개. 아니 굳이 이걸 다 읽어야 돼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에서 지금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제 보통 거래소로 대량의 코인이 입금이 되면은 아 이거 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 코인 뭐 매도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입금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물론 숫자가 6조 2천억 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95억 원 정도의 페페코인이. 하나당 가격이 너무 작으니까요. 마이낸스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됐다. 요거만 봐서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건 의미가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빨리 하지 그랬어요. 네. 거래소로 코인이 입금이 되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아 이게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는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메타마스크에 코인은 뭐 이거 갖고 있다가. 일비 DC가 있죠. 아 좀 올랐네? 이러면 이제 그 개인지갑 아니 개인지갑에서 업비트로 뭐 보내가지고 팔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래서 거래소로 가상자산이 입금이 되면 아 보통 매도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거래소로 보냈다는 건 팔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건 지금 반대잖아요. 바이낸스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일단 거래를. 홀든가? 일단 홀든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일단 시장에 유통되는 양이 어쨌든 간에 빠진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페코인 550만 달러어치 소각했다. 이거는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8월 달에 이제 페페코인 개발자들이 몰래 이제 이게 지갑 이동이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지갑에 있는 거를 거래소로 입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막 대량으로 팔았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러그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 중에 일부를 이제 소각하겠다. 그래서 거래를 유통이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것도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페페코인을 갖고 있는 지갑 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 트위터. 오토바이 지나간다. 시원하게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시원하게 지나갔습니다. 네. 트위터에 얘네가 아주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우리 온체인 월렉 개수가 15만 5천 개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홀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조금씩 진심이 되고 있는 그런 밈코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이제 제가 도지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도 유튜브를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많이 오르고 할 때 이거 장난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라고 찍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도지코인이 엄청 올랐거든요. 댓글에 이제 사람들이 막 저 기자는 100% 도지코인 안 샀다. 네. 안 샀거든요. 믿듯이 샀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밈코인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열심히 해서 오르긴 올라...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하는 건지 또 사실 잘 모르겠고. 일단 페페 얼굴 좀 잠깐 띄워주세요. 페페요? 네. 잠시만요. 얘는 왜 이름이 페페예요? 나 그거부터 좀 궁금해요. 이름이 왜 페페냐고요? 이 친구가 페페예요. 얘가 페페예요? 네. 왜? 왜요? 그냥 페페예요? 이거는 약간... 밈이에요? 예리는 왜 예리예요? 이런 거 아닐까요? 홍시가 왜 홍시바지 나냐고? 뭐 그런 거예요? 네. 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지막 퀴즈쇼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느 순간 이 개구리가 막 개구리 그 뭐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샴페인잔 들고 있는 거에 이 페페 얼굴이 이렇게 합성돼서. 위대한 개추비의 그깔. 짤, 네. 이러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막 짤방이 엄청 돌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런 좀 가상자산 가격 오르는 거 이런 거. 이제 기대하는 그런 거에 미음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강아지 귀여워서 쓰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쓰인 겁니다. 네. 이게 스누피는 왜 스누피입니까? 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페페 너 프로그라는 만화가 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개추비 이런 거에 쓰지? 약간 특이하게 생겨서 그렇게 쓰는 거구나. 근데 또 이 밈은 워낙에 빠르게 바뀌니까. 그거 있잖아요. 텔레그램 하다 보면 업계 텔레그램에 대충 노주연이 입을 박차고 일어나는 짤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면 뜨거든요. 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 줄 알았더니 이게 근본이 있는 거였는데. 근본이 있죠. 오래됐습니다. 페페는. 아 그렇구나. 최근에 뜨는 게 그러니까 페페 예전부터는 도지. 그리고 또 시바. 시바이누. 요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잘 모르긴 해요. 모르겠고 모를 것 같고. 그리고 소원은 안 될 것 같고.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페페코인이 막 가격 올랐을 때 이거 밈코인이다 사기다.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빗썸이 페페코인 상장했거든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도리도리 비트코인 교육방송님. 이분께서 낮에 저한테 슈퍼챗을 날려주신 고마운 분인데. 심순은 왜 심순인가. 꼬봐요. 제가 아까 예린 왜 예린가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큰 줄로 사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밈코인은 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알트코인의 목록에 언젠가는 손꼽히는 아이들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몇 개는 씻겨나갈 것 같긴 하거든요. 알트코인 전체에서도. 네. 밈은 밈이 세기 때문에 아임실레이오처럼 뭔가 살아남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밈이 정말 유행이 빠르게 바뀌잖아요. 밈 자체가 유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밈이 있다가 또 갑자기 새로운 밈이 등장해서 또 갑자기 치고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이 업계는 알 수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 도지코인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이거 장난도 만든 건데? 이랬는데 막 올랐고 그러다가 또 시바이누 따라해서 나왔는데 저거 뭐야 도지코인 따라한 거잖아 이랬는데 막 올랐고 또 페페코인도 저거 뭐야 그냥 그 캐릭터 따라 만든 거잖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히려 지갑 수가 15만 5천 개가 넘었다라고 하니까 페페코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복 셰프님 닮았다고 이현복 셰프님 아 페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튼간에 이 코인에 누군가는 투자를 분명히 하고 계실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메인넷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한 시바이누라든지 예전부터 있었던 도지코인이라든지 시장에 안착하는 분위기인 밈코인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밈은 이제 조일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밈은 사기라기보다 신뢰다. 신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따지면 사실 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방송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남는 건 이현복 셰프 밖에 없을 거예요. 네. 셰프님 죄송합니다. 네. 저희 댓글 한번 빠르게 쫙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까요? 네. 네. 저희 뭐 어떤 댓글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어 네. 어지간한 거는 하나씩 한 번씩 다 읽었는데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BTC를 진짜 이제 도혜리 기자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다. 어? 주소를 공개하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주소를 왜 공개해야 됩니까? 제가 네. 아무튼간에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55분이에요.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어요. 이렇게 영혼이 없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의지.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오늘 첫 시도였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퀴즈쇼의 댓글도 재밌죠. 달아주셔가지고 아주 뻔한한 얘기 얘기하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그런 댓글의 느낌이 있어? 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당황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도예리 기자, 도예리 앵커의 예린의 마켓뷰 다음 시간에도 이제 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텐데요. 생각해 보니까 도예리의 마켓뷰인데 제가 더 말을 오늘 좀 많이 해서 집에 가서 대충 이불 차는 짤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을 다음부터는 줄이고 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더 재밌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예리 기자가 저랑 친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이 이제 회수로 따지면 네 번째인가? 몇 번 안 봤어요. 그렇죠. 맞아요. 서로 아는 게 없어요. 아직 대면 대면한 사이입니다. 대면 대면해요. 그래서 앞에만 보고 방송하려다가 어떻게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다음 주에 화요일에 저녁 7시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딱 하시면은 화요일마다는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무방할 정도로 저희가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린의 마켓뷰 어떻게 할까요? 클로징 한번 해보세요. 뿅? 뿅이요? 미안해요.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안녕.